시민 역사학 여러분들 학문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한국지학술문화재 학술 논문 공모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시는 부분 이번에 된다면 논문으로 일단은 시도하시고 거기서 통과되면 등재지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대한국지학술문화재 학술 논문 공모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제와 응모 자격, 일정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대한국지학술문화재 공모 주제는 첫 번째가 조선중후기 전통사학 연구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학자들이 중화주의에 소중화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은 반면 또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분분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번 시간에 내년 국지학술 문화재에는 그분들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중후기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책을 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논문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회국 및 식민상환에 대항하는 연구 논문 그리고 세 번째가 환당국의 사료적 가치를 실정적으로 검증하는 융합적 연구 부분 네 번째가 천부경, 사밀신고, 홍의인간 등 한민족의 정신문화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논문을 받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연결되지 않아도 민족사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연구계획서를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모자격은 역사학과 고고학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 대학교수 그리고 학제적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모든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고학, 역사학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및 대학생 그리고 역사강목에 뜻 있는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모직 공고는 이번 11월 20일 날 발표되어서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1월 8일까지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논문 연구계획서를 보시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홈페이지에 연구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선정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서 및 윤리서약서 이력서 제출기한도 3월 10일까지고요 물론 이제 1차 통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논문 제출 마감기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6월 5일까지 논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부적격 논문이 통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이 이번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문 제출 1차 통과하시고 논문 쓰시는 분들은 논문에 대해서 창의성이 뛰어나야지 과거의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쓰면 바로 다 표절로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 논문 심사기간은 2024년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 결과는 7월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문화재는 6월 17일부터 21일 정도요 지금 개최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논문 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은 200자원 굳이 150매고요 그리고 이제 각주를 다는 형식이라든지 참고 문헌 스타일 이런 것은 한국연구재단 지침에 따른 환단, 세계환단학기 참고해보시면 거기에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지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한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한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논문을 쓰는 분들은 많이 이제 참고를 해가 쓰는데 그냥 글을 쓰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주라든지 이번에 참고 스타일문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것을 검증하시고 이런 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 시 표질검사 시스템 KCI 유사도를 검사하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KCI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는 300만원 그리고 박사기자는 200만원 그리고 대학원생 및 일반 시민들은 10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논문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학술 문화제 종류 1개월 내에 원고료도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논문의 수준에 따라서 지원 내역이 변동될 수가 있고 우수 논문 그리고 박사기 우수 논문 약 우수 논문은 700만원 교수 우수 논문은 700만원 박사 및 대학원생은 약 300만원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문화제 종료 이후에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 전일에 출판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등재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연구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사람사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학술 논문 공모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 연구계획서 양식과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꼼꼼히 적으셔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연구계획 제목과 연구 목적, 잠정 목차,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여러분들 일반 1차적인 참고 문헌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로 계시는 분들은 재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증명서를, 박사학위자는 박사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재학 증명서가 반드시 이번에는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재직 증명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의 내용은 158 여기 보시면 1855-3070 해가지고 사단법인 대한사람 학술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1855-3070에 전화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앞 유튜브에서는 이제 등재지로 올라간 역사와 융합 등재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등재지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문적 검토를 연구를 심사받는 하나의 무대인 국지학술문의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통과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요 그 논문을 약간 이제 조금 더 검증 수정하셔가지고 등재지에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자, 거기서 이제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학문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다 기를 이번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먼저 내년 6월달 국지학술문화재의 논문을 한 핏씩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논문이 다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등재지에 도전하셔가지고 국제적 어떻습니까? 국제적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장으로 등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역사 연구가 그냥 단순하게 책이나 유튜브의 일개 주장의 단계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이라든지 책은 저자가 죽고 책은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검증이 받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대대로 요구도 묻고 참 속 썩이는 내용이 유튜브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유튜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검증 받은 내용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논문으로 인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유튜브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뭐다? 저 양반이 저런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연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일개 주장으로밖에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전공 분야의 학자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학자들과 세계인들이 내 연구를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를 받는 것이 바로 논문이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국제학술 문화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역사 연구가 그냥 일개 주장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학문의 단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 국제학술 문화재에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하게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립역산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도 주변에 역사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내년에 아마 수십 편에 또한 우리 새로운 역사 연구 결과가 많이 드러날 거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고요 또한 강단 사학자들에게도 대단히 말은 어떻습니까? 참 역사의 교훈을 던져 줄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민 역사를 따라잡을 수가 앞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주변에 역사 공부하는 분들께 한 분 한 분씩 다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